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트 쉐이브로 렉탱글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탑뷰에 하나 그릴게요 자 지금 그린 렉탱글은 랭스가 700에 위드스가 1200 그리고 코너에 라디우스를 50 정도를 살짝 줄게요 자 요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코너가 둥그렇게 둘려지는 거에요 무브 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좌표를 설정해서 해볼까요 x 형 y 형 z 좌표 위로 올라가게 450 올라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어떠한 단면을 따라서 모양을 만들겠다 베벨을 주게 되면요 이렇게 사선 형태로 각지게만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도 고모양을 따라서 위로 익스트루드 될 수 있는 명령인 베벨 프로파일이란 명령이 있어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렉탱글로 자 요 옆에다 그리겠습니다 일단 크기를 지정해서 시작을 해볼까요 40에 40정도로 된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요 렉탱글을 프론트뷰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자 이때 여기 자 무브툴로 3d 스냅을 거는데 얘를 그리드포인트에다가 스냅을 걸어서 해볼까요 잠시요 엔드포인트와 그리드포인트를 엔드포인트에서 그리드포인트를 이렇게 옮겨놨어요 보이십니까 자 렉탱글을 그리시는데요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요 모양이 정확하게 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요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고요 자 또 렉탱글을 하나 여기다가 스냅이 걸리도록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제 스냅을 끄고요 주인이 되는 오브젝트 하나를 선택해서 모디파이 가서요 에디트 스프라인 하십니다 어터치를 할게요 어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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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터치 버튼 끄시고 이제 서브셀렉트를 스프라인 주셔서 자 요 스프라인인 상태에서요 블린을 하는데 차지팝을 합니다 차지팝 블린 그래서 블린 빼버리고 아니 블린 블린 빼버리고요 자 간혹 이럴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얘가 무브툴로 잠시요 스프라인 셀렉트 잡고 블린 블린 아 무브툴로 살짝 옮겨져야 돼요 조금 옮겨서 하죠 블린 하겠습니다 블린 에헤 얘도 좀 옮겨야겠네요 블린 합니다 블린 또 얘도 블린 그리고 얘도 블린 자 모양 보이십니까 서브셀렉트 푸시고 보이시죠 어떤 모양인지 자 이때 서브셀렉트 버텍스로요 요렇게 요쪽 양쪽 끝은 제외한 곳을 버텍스를 셀렉트 잡고 필렉트 살짝 줄까요 필렛에 한 3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구충이가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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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지게 요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처음에 만들었던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이 사각형을 선택하구요 모디파이 리스트를 펼쳤을 때 베베 프로파일 픽 어떤 모양이냐면 요 단면을 따라가겠다 라고 했더니 요렇게 단면을 따라가 있는 상판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이때요 F4를 눌러서 현재의 이치들이 보여주도록 합니다 오브젝트 선택하고 에디트 폴리 들어가서 서브셀렉트 이치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따라가서 요기 경계 부분 요 이치를 하나 셀렉트 잡고 루프로 돌렸어요 그러면 쭉 그 안쪽이 이치들이 셀렉트 되구요 얘를 크레이트 세입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글라스 G라고 저장을 별도로 따낼게요 서브셀렉트 푸시구요 G를 요렇게 셀렉트를 잡았더니 얘죠 얘를 익스트루드를 주십니다 이때 어마운트를 밑으로 유리가 아래로 정확하게 틀어 깨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0 줄게요 자 얘가 요렇게 요거는 이제 유리를 쓰는 상판이에요 자 이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탑뷰에서요 먼저 크레이트 쉐입의 서클로 원을 하나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원의 라디우스는 한 30정도 줄까요 자 무브로 모양을 자 위치를 잡구요 자 이제 프론트뷰에 와서요 자 여기 보십시오 프론트뷰에 와서 요기 0을 기준으로 요렇게 다리에 패스를 그려보려고 해요 크레이트 쉐입 라인으로요 자 여기서부터 그리겠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가면서 모양을 만질게요 자 요렇게 이렇게 다리 모양 잡힌 거 보이십니까 자 버텍스로 나머지 디테일한 모양은 조금 수정해 줄 수 있구요 자 위치를 제가 조금 다시 잡았어요 어 좋습니다 자 이 패스가 셀렉트된 상태에서요 로프트 오브젝트를 합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부분을 펼치셔서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로프트 자 패스를 선택했으니까 겟 쉐입으로 쉐입을 가져오겠다 하고 쉐입을 가져옵니다 자 모디파이 가서요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모디파이의 디포메이션 부분을 펼쳐서 스케일을 누릅니다 시작 부분을 다리를 좀 얍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얍상하게 바뀌었으니까 요렇게 해서 자 얘가 지금 다리가 요기 만들어졌어요 보이시죠 자 얘를 무브로 요렇게 좀 옮겨 놓으면 자 요렇게 현재 다리가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구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 패스로 사용했던 쉐입들을 좀 하이드 시켜볼까요 자 보세요 h키를 눌러서 자 먼저 어 로프트 오브젝트 말구요 서클과 라인과 넥탱글 2가 아까 요게 패스로 사용했던 것들이죠 얘네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하겠습니다 하이드 셀렉션 쉐입을 잠깐 숨긴 거에요 딜레이트 한 게 아니라요 자 탑뷰에서 자 요기 좀 잠시 보시겠습니까 탑뷰에서요 자 보세요 요기 다리를 요기 다리를 이쪽으로 미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기 중심을 좀 잘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 뷰를 펼쳐서 픽으로 요기 상판에 있는 얘를 하나 찍었습니다 자 찍혔구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자 그치만 자기 중심이죠 요거를 유저가 지정한 걸 하겠다 유즈 트랜스폰 코디네이트 센터 자 세번째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미러 툴을 누르구요 자 보십시오 X축으로 인스턴스 그대로 복사 쌍둥이 복사죠 오케이 자 이제 다리 두 개를 셀렉트를 잡은 다음에 오브젝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선택이 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바뀌어요 중심 자체가 요거를 다시 한번 유저가 지정한 중심을 사용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미러를 하십니다 Y축으로 인스턴스 오케이 자 그때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개가 잘 만들어졌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다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요 다리를 이렇게 붙잡아 매주는 철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에서 합니다 크리에이트 쉐입에서 레탱글 그리시는데요 다리를 어느정도 감싸도의 크기를 여기서 가늠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레탱글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때 이 레탱글을 무브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X좌표 0 Y좌표 0 Z좌표는 테이블에 450이니까 한 300정도 한번 올려볼까요 자 얘를 전체 보는 뷰로 가서 아 아 레탱글 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가셨군요 다시요 자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무브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750이 아니라 300정도로 자 요렇게 테이블이 형성이 됐습니다 모디파이 가서요 자 코너 라디우스를 한 30정도로 코너를 좀 돌릴게요 그 다음에 렌더링을 펼쳐서 이너블인 렌더러 이너블인 뷰포트 자 퍼스펙티브 뷰를 좀 크게 놓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때 티크니스가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인거죠 티크니스를 10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투시 뷰에서 얘가 넘쳤나 부족하나라고 살펴보시면서 크기를 조절하시는거요 자 랭스는 줄이고 랭스를 줄여야겠죠 여기 모양을 보시면 랭스를 좀 줄이고 위드스를 좀 넓히고 넓히고 자 이제 얘를요 프론트 뷰에서 조금 더 정리해볼까요 얘를 쉬프트키를 눌러서 요렇게 위로 복사를 했습니다 인스턴스 복사 말고 카피 복사를 해야죠 왜냐면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생선 변수를 수정할 때 같이 수정이 됩니다 카피로 해서 오케이 수정을 했구요 자 위에 오브젝트를 가지고 랭스와 위드스를 조금씩 늘려서 바깥으로 모양을 자 여기 미리 보기를 보시게 되면 위드스도 조금 늘리고 자 투시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랭스가 너무 많이 늘어났군요 랭스를 조금 줄이고 그래서 얘가 투시뷰를 요렇게 보면 이때 투시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 퍼스 그 프론트뷰 레프트뷰를 같이 동시에 봐주게 되면 훨씬 작업하기 좀 편리합니다 자 요렇게 모양을 좀 위치를 잡았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의 띠를 잡았구요 자 프론트뷰에서 서클 한번 그려볼까요 크레이트 쉐입의 서클을 그리는데 요기 가운데다가 서클을 그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서클을 요기 모양을 잘 잡을 수 있는 서클을 적당하게 그립니다 자 무브툴로 위치를 정중앙에 잡아볼까요 xy가 0이면은 요렇게 중앙에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뷰에서 자 탑뷰에서도 얘 위치를 잡습니다 위치를 요렇게 잡아줘요 자 모든 뷰를 모든 뷰를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시는 거요 자 근데 얘가 자 보세요 요렇게 그려진 얘가 조금 기울임이 틀리죠 요건 일단 한번 그려 여기서 그리지 마시고 잠시만요 여기서 그려서 시작을 다시 해볼게요 자 서클을 그리십니다 서클을 레프트 뷰에서 중앙에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무브툴로 옮겨 볼까요 요렇게 라인과 라인 사이로 잘 옮겼어요 자 프론트 뷰를 와가지고 요렇게 살펴봤더니 요렇게 지금 오브젝트가 그려졌죠 자 무브툴로 잘 연결되도록 옮기고 자 되겠습니까 조금 더 옮겨서 모양을 잡고요 자 여기서 해볼까요 얘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요렇게 옆으로 복사합니다 인스턴스 복사할게요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쉬프트 키를 눌러서 옆으로 요렇게 복사합니다 인스턴스 오케이 지금 복사된 오브젝트 3개를 자 요렇게 셀렉트를 잡고요 자 얘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에고 무브가 되네요 다시 쉬프트 키를 눌러서 옆으로 셀렉트가 자 셀렉트를 3개를 잡고요 쉬프트 키를 눌러서 옆으로 복사해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복사해 가셔서 인스턴스 오케이 여기 프론트 뷰에서 봤더니 서클이 이쪽으로 요렇게 복사가 됐죠 보이시니까 자 지금 복사된 요 3개를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얘를 자기 자리에 그대로 복사하는게 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클론이라고 복사하죠 단축키는 컨트롤 V에요 자 클론 복사했습니다 인스턴스 오케이 복사됐어요 지금 클론으로 복사된 3개의 오브젝트가 셀렉트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클론 복사된 것들이 얘를 갖다가 로테이트를 주겠습니다 자 답변에서 줄게요 로테이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Z축으로 90도를 돌려주면 요렇게 앞을 바라보는 형태로 바뀌겠죠 자 이제 프론트 뷰에 오셔가지고 위치 잡습니다 자 정 가운데다 위치 잡고 탑뷰에 오셔가지고 위치 잡습니다 자 여기다가 위치 잡고 자 마지막으로 레프트 뷰에 와서 나머지 모양을 좀 잡아볼까요 얘가 위에꺼와 아래꺼의 두께가 조금 다르니까 모양이 조금 다르죠 잠시만요 옆에다 좀 옮기고 위에꺼의 생선 변수에서 랭스를 조금 조정해야겠네요 자 요렇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 오브젝트들 셀렉트 잡고 여기서 위치를 정확하게 잘 잡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요 녀석을 저쪽으로 좀 복사해 가볼까요 쉽트키를 누르고 요렇게 끌고 가서 복사하십니다 인스턴스 오케이 확대를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좋네요 복사 잘 됐구요 자 요렇게 해서 모양들을 일단 잘 잡았습니다 자 이제 재질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머터리얼 에디터 대화상자 알겠습니다 아 제가 만들어놨던거라 자 첫번째 템플 슬롯에는 디퓨지오펜 맵버튼을 누르시고 비트맵으로 우드 재질을 집어넣습니다 빈 슬롯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디퓨지오펜 맵버튼 누르시구요 비트맵으로 자 머터리얼에 있는 우드 여기에서 우드 재질을 하나 가져가 보도록 하죠 예로 갈게요 부모로 와서요 스페큘로 레벨 빛을 좀 주겠습니다 빛을 조금 강하게 주기 위해서 얘는 좀 낮췄어요 자 얘를 갖다가 상판을 선택해서 assign 화면에 안 나타낸 이유는 주사위 쇼맵인 뷰포트가 체크되어야 되구요 자 두번째 샘플 슬롯 얘는요 투사이드 두 면을 하면서 디퓨지에 내가 유리로 쓰여지는 칼라를 선택합니다 opacity 투명도를 지정합니다 40% 정도 할까요 뒤에 배경을 보겠다 라고 하면 어떤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스페큘러 레벨 빛을 좀 주겠습니다 빛의 범위를 살짝 만져주구요 유리 상판을 선택하고 assign 지정해서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세번째 샘플 슬롯은 메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스트러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라는 메탈로 쓰여지길 원하는 칼라를 선택하시구요 자 화이트 그냥 하죠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글러스니스는 빛이에요 빛 얘는 빛을 아주 강하게 그리고 메탈라스도 조금 설정을 해서 자 이게 메타를 어느정도 강하게 표현해 줄건지 에 대한 이야기에요 자 여기서요 h키를 눌러서 처음 이왕이면 이름관리를 좀 했으면 좋았겠지만 h키를 눌러서 글러스와 렉탱글 공위를 제외한 인버트 나머지들을 셀렉트하게 되면 메타를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사인해서 메탈 재질을 넣습니다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면 일단 검은색이지만 렌더링 고맙습니다